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 지금 인선 작업이 거의 막바지에 와 있지 않느냐 이런 보도가 계속되어 왔잖아요 비서실장 그리고 국무총리 후임 인선 이게 지금 계속 진행이 되어 오고 있고 그 하마평에 오른 사람들 10명 가까이 되고 있고 지금 이러는데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원점에서 다시 봐라 좀 더 알아보라 그래서 지금까지 거론됐던 인사들 말고 또 다른 인사까지를 더 폭넓게 아울러서 포함시켜라 지금 이런 움직임이 새로 감지되고 있습니다 후보군의 폭을 넓혀라 그래서 적임자를 더 물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무총리 후보로 1순위가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그리고 비서실장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이런 얘기가 가장 많았었는데 전부가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기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선하고 관련해서 후보군을 더 넓혀라 더 알아봐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많은 의견을 구하고 고민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인사 발표가 늦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 대통령은 아무튼 시간을 갖고 여론 추이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그래서 다수의 인사들을 면밀히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같은 야권하고 원활히 소통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국정 쇄신의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이름들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정현 호남 출신 전 의원 그다음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장재원 의원 또 이번 총선에서 패한 정진우석 의원 이런 이름들도 나오고 있죠 여권의 고위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전혀 새로운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지금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전원이 일괄 사퇴를 밝힌 것으로는 돼 있는데 안보라인은 유임을 하고 그다음에 성태훈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여기는 유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총선 참패 수습에 나선 국민의힘 일단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관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전당대회를 갖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4선 이상 중진 당선자들과 간담회가 있었죠 그리고 오늘 당선자 총회를 열어서 최종적인 방향을 결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기는 하는데 조기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임기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의 실무형으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적어도 6개월 이상 관리형 비상대책위원회로 갈 것이냐 이런 의견은 지금 엇갈려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윤대통정 16일 국무위의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으로 이번 총선 결과에 나타난 민심에 대한 자성 입장을 밝히고 또 집권 후반기 핵심 관건인 야권과의 협치에 대한 얘기를 밝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여야 영수회담 또는 여야 지도부 회동은 지금 용산 대통령실 내부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만큼 당장 성사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당초 정부 안에서 크게 후퇴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용산 대통령실은 이관섭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들이 전원이 출근을 하고는 있지만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대통령실 내부는 어수선한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인선 작업이 제일 중요한 미션인데요 비서실장에는 정무형 총리에는 여야 협치형 이런 대전제 조건을 걸고 인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물들은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단 언론의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대통령실에 조직 개편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이 부활될 수도 있고 법률수석실이 신설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또한 비서실장을 임명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정수석실 부활 또는 법률수석실 부활 이런 것은 국정 쇄신에 적합한 방향이 아니다 이런 내부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비서실장 국무총리 하마평에 대해서 면면을 보니까 대통령께서 과연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우려된다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총선이 끝난 지 일주일째 접어들고 있는데 아무튼 당정은 안우미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런 톱기사를 동아일보가 일면 톱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총선 참패 6일째 안우미 당정 사뭇 비판적인데요 일단 국민의힘 총선 패배 수습을 위한 인적 쇄신 당 체제 정비 실마리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혼란한 상황이다 안우미 상황이다 대통령실에서도 비서실장 국무총리 인선 결말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참패 원인 분석은 물론 이려니와 구체적인 당 쇄신의 첫 발자국도 떼지 못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을 5월 2일 날 본회의 처리를 하겠다 이런 방침을 재확인하고 있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특검법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까지 지금 꺼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최상병 특검법 이게 이종섭 전 호주대사를 겨냥한 법이 아닙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는 그런 특검법이라고 보면 되고 그것은 곧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그 가능성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의료 대란 해소를 위한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야 그리고 정부 그리고 의료계 시민사회 이런 5곳이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정부가 이미 국민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다 라면서 일단은 부정적인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울러서 특정한 숫자 2천 명의 집착을 벌여야 한다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의사들한테도 즉각 현장에 복귀해야 된다 이렇게 재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전공의들입니다 전공의들 1,360명이 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복지부 2차관 박민수 경질하지 않으면 복귀는 없다 뭐 이런 부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들이 전공의들이 명분 없는 고소전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공방 대신에 감정 표현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정부에서는 왜 장차관 경질하고 의사들 현장 복귀를 관련 짓느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 여러 가지 통계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띄는 것이 법조인들이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법조인 출신이 이번 총선 당선자 중에 60명이나 된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당은 19명 야당은 41명 2배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경찰 출신 당선자도 있는데 경찰 출신도 역대 최다 10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법조인 또는 경찰 출신이 전체 의원들 중에 23.3%를 기록을 했습니다 과거에 국민의힘 계열 쪽에 법조인들이 많아서 법조당이다 또는 육법당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육법당은 육사 출신, 법조의 출신 이걸 합해서 육법당 이런 말까지 했었는데 이제 그 말을 야당에게 넘겨줘야 될 것 같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서 검찰 독재 이런 비판을 요란하게 떠들어왔는데 이젠 법조당 타이틀까지 야당이 찾아간 것 아니냐 이런 말이 지금 오늘 조선일보 팔면봉 짧은 촌평에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네요 경찰 출신이 10명이라고 그랬는데요 국민의힘의 7명 압도적이죠 민주당의 2명 조국협신당의 1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